생일 축하해요 내가 직접 디자인한 소원 쿠폰은 마음에 들어요? 한 달 전부터 고민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선물이에요 색깔마다 다른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황색은 평화 쿠폰이라고 아침마다 모닝콜을 해준다던가 누나가 원하는 소소한 소원을 빌 수 있어요 이 파란색은 마음대로 쿠폰이에요 누나가 원하는 거라면 어떻게든 구해다 바칠게요 아! 보라색은 더 좋아요 자정 한정 쿠폰이라고 딱 저녁에만 소원을 빌 수 있는데 어? 누나 얼굴이 빨개졌어요 설마 무슨 이상한 생각 한 건 아니죠? 알겠어요 이쯤 할 테니까 쿠폰은 나중에 천천히 봐요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설마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요? 당연히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가볼까요? 설마 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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